시범님 의에 빨갛게 물든 구름이 펼쳐져 있었고 까마귀가 시끄럽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목욕옷 차림의 게이저와 도로는 시범님을 등에 쥐고 어슬렁어슬렁 국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한낮의 열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먼지투성의 좁은 길이었다.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빨간 접시꽃이 저마다 길을 자랑하며 피어있는 집앞에 왔을 때 도로는 말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도로는 게이코의 방문과 요꼬가 다스코의 집에서 묶는다는 얘기를 듣고 시무룩해서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한 도로를 게이저는 슬며시 산책이나 하자며 데리고 나온 것이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 들지도 않아요? 아버지? 글쎄다. 하지만 사람이란 모두 그런 거란다. 도로는 나세가 게이코의 방문을 한마디도 요꼬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묶게 한 일이 심히 못마땅했다. 게이코의 방문은 요꼬에게 있어서도 중대한 일이 아닌가. 만나고 안 만나고는 요꼬에게 맡겼어야 했다. 자기의 생모가 찾아온 중대사를 통지조차 받지 못한 채 다스코의 집에서 묶어야 하는 요꼬가 도로는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물론 저도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이 위벌란 것 같아요. 그래? 요꼬를 자살로 내물었던 날에 나세이를 게이조는 생각했다. 그러나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무서움은 요꼬를 떠맡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한동안 와보지 않은 사이에 이 일대도 집이 많이 들어섰군요. 제가 어렸을 땐 온통 감자와 옥수수 바치였는데. 잠시 말없이 걷고 있던 도로가 나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을 했다. 아, 올해는 이 거리에만도 여러 채 집이 들어섰으니까. 그래도 아직 옛날의 흔적인 옥수수 밭이나 감자 밭이 집과 집 사이에 덜어 남아있었다. 스지구찌가에서 250미터쯤 가서 두 사람은 농협 매정에서 왼쪽으로 꺾어졌다. 아사이가와에서 오비히로로 가는 국도였다. 매점에 맞은 편은 카쿠라 중학교였다. 낙엽 속 나무숲을 지나자 2층으로 된 영림국 청사가 보이고 크림색의 벽이 저녁 하늘 아래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도루, 시내에 가서 차라도 마시러 갈까? 게이조는 내심 도루를 요꼬가 있는 다수코의 집으로 데리고 갈 생각이었다. 요꼬가 없는 집에 돌아온 도루가 시무룩하니 말도 않고 있는 것을 보자 왠지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오늘 안으로 요꼬를 만나 자기의 입으로 개이코가 찾아왔었다는 얘기를 해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렇다고 곧바로 요꼬에게 데리고 가는 것은 그야말로 도루의 마음을 괴뚫어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싫었다. 차요? 그러죠. 도루는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다. 사조육과 근처까지 가주세요. 게이조는 말하고 나서 영림국의 앞마당을 돌아봤다. 여러 개의 화단이 순식간에 뒤로 멀어져갔다. 어째서 곧 돌아갔을까요? 도루는 개이코 얘기를 했다. 사뽀로에 간다면서 찾아오셨던 모양이야. 그 이유뿐이라면 이상한걸요? 그분은 사뽀로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있은 일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제가 불려나가는 것은 지금까지 되게 밤이었거든요. 이따금 상하이 호텔의 로비에서 도루는 개이코을 만났었다. 게이조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착잡한 심정이었다. 그럼 빨리 돌아가신 이유는 다른데 있다는 거냐?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어머니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한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눌 여지가 없는 냉정함이라든가 거부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해요. 아마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충분한 대접을 못했을 테지. 차는 가꾸라교를 달리고 있었다. 게이조는 붉은 저녁 하늘이 비친 찌베츠강을 내려다보았다. 사조 육과에서 차를 내린 게이조와 도루는 모퉁이에서 두 번째에 있는 하나라는 찻집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계산대에서 멀리 떨어진 안쪽 자리에 앉았다. 게이조와 도루는 단둘이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마주 앉자 게이조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멋쩍음을 느꼈다. 도루도 게이조의 뒤에 있는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육고는 꽤 안정을 되찾은 것 같지 않니? 공통의 화재란 역시 육고에 대한 것밖에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입 밖에 내고 보니 도루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어쩐지 싫었다. 도루는 가볍게 끄덕였을 뿐이었다. 잠시 뒤에 도루가 말했다. 아버지는 이곳에 자주 오세요? 자주 오는 것은 아니지만 깨끗한 인상이 좋아서... 대화는 거기에서 또다시 끊겼다. 머리를 뒤에서 묶은 열일고여덟 살의 소녀가 커피를 가져왔다. 몇 개 넣을까요? 두 개. 도루는 끄덕이고 나서 각설탕을 두 개의 게이조의 컵에 넣었다. 어렸을 때 도루는 곧잘 이런 식으로 게이조나 나스의 커피에 각설탕을 넣고 냈었다. 맛이 좋군. 한 모금 마시고 게이조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기다하라가 놀러 오겠다고 말했어요. 기다하라구니? 그 애는 어떠냐? 중고에게 육고가 양렬하고 말했다는 기다하라를 게이조는 다시 상기했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루의 눈에 얼핏 그림자가 지나갔다. 그래? 좋은 사람이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었다만... 아버지도 기다하라를 좋아하셨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 육고가 양렬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이다. 다른 사람이라니 누구에게 말입니까? 음, 누구라고 했더라? 그래, 중고라고 했어. 아, 중고 양에게? 그 말 육고가 하던가요? 그냥 잠깐 비치더구나. 단지 그것뿐이지만 어쩐지 믿을 수 없는 사람 같아서 말이다. 그런데 중고라는 애는 어떤 아가씨냐? 중고 양은 천진난만한 귀여운 아가씨예요. 어쩌면 아버지도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 외에 닭갓기 아저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말이에요. 내가? 만난 적이 있다고? 게이조는 듣고 있던 컵을 놓았다. 네, 만나셨을 거예요. 밤샘에서 바른 때까지 우리와 함께 일을 도왔으니까요. 참,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닭갓기 아저씨가 소개해 주더라고 중고 양이 말하던 걸요? 그래? 그러고 보니 밤샘하던 날 음식을 가지고 온 여자애를 소개받은 기억이 났다. 그러나 얼굴 모습은 생각나지 않았다. 그랬던가? 만난 적이 있던가? 게이조는 사이시의 딸인 줄도 모르고 그날 밤 이미 만났었던가 하고 감개가 깊은 눈빛이 되었다. 요고가 무슨 말을 하던가요? 아니, 별로. 게이조는 약관 당황하며 얼른 계산대 앞에 앉아있는 세 사람의 젊은 여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계산대의 젊은 여자는 그 시선에 아랑곳 없이 바쁘게 계산기에 손을 돌리고 있었다. 그 아가씨는 어쩌면 저를 좋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요고가 그런 말을 했죠? 글쎄. 사이시의 딸이 도루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게이조는 그 편지를 보고 알았다. 그때의 놀라움을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애매한 대답을 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게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저쪽에서는 너를 좋아하고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사귀지 않는 게 좋겠다. 하지만 욕구하고 마음이 맞는지 무척 사이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욕구하고 어디를 갈 때면 본의 아니게 중고양과 그만 함께 어울리게 돼요. 그럼 네가 욕구를 만나지 않으면 되지. 그렇게는 그건 무리예요. 어쨌든 중고라는 아가씨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 돼. 게이조는 깊은 생각을 담고 말했다. 그러나 도루는 그 깊은 생각을 알 까닭이 없었다. 상처를 입힐 생각은 없지만 사람이란 사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존재가 아닐까요? 가벼운 상처나 깊은 상처냐의 차이만 있지만 특히 욕구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참혹한 상처를 입었지만 말이에요. 저는 욕구의 상처에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도루는 뜨거운 어조로 말했다. 욕구 얘기가 났으니 말인데 여기에서 다스코 시내 집은 사오마장밖에 안 되는데 슬슬 거기나 가볼까? 도루는 잠자코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내 어머니가 그런 전화를 했으니 그냥 둘 수도 없는 일이다. 욕구를 만나 잠깐 얘기나 하고 가자. 게이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루가 꽃창포 화원에 서 있었다. 욕구는 도루에게 건네줄 것이 있어서 도루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갑자기 지워져버린 듯이 도루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욕구는 큰 소리로 도루를 불렀으나 그는 보이지 않았다. 도루가 죽은 것이라고 생각되어 문득 욕구는 가슴이 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오빠 못 견디게 도루를 만나고 싶었다. 욕구는 어느새 불탄 앞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욕구를 불렀다. 욕구는 깜짝 놀라며 눈을 떴다. 낯선 옷장이 벽에 맞대 있었다. 아 여기는 다스코 아줌마의 방이었지. 옆을 쳐다보자 다스코의 잠자는 얼굴이 어둑어둑한 속에서 하얗게 보였다. 꿈이었군. 그제서야 욕구는 또렷하게 잠에서 깨었다. 창문이 휘꾸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아직 3시가 조금 지났을 뿐이었다. 욕구는 지금 꾼 꿈을 생각했다. 도루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아직도 가슴 속에서 파동치고 있었다. 그것은 뜻하지 않았던 감정이었다. 자기의 가슴 속에는 도루도 기다하라도 자리 잡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꿈 속에서의 일인데 뭘. 욕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그러나 언젠가 게이조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인식을 의식할 수는 없다. 의식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식에 이해할 뿐이고 나머지 8알은 무의식 속에 있다. 자기로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꿈을 꾸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 자기의 의식 속에서 생겨난 꿈이다. 그런 말을 게이조는 했었다. 나는 오빠를 사실은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욕구는 꿈 속에서 울고 있던 자기의 감정을 생각했다. 어젯밤 도루가 게이조와 함께 다스코의 집에 찾아왔을 때의 일을 욕구는 되새겼다. 게이쿠의 갑작스러운 방문. 다스야가 급성 신장염으로 입원했다는 사실을 게이조로부터 들었다. 어머니가 요코를 속인 것 같아서 게이조는 괴로운 듯이 말했다. 게이쿠의 방문을 다스코로부터 들어서 이미 요코는 알고 있었다. 게이쿠와는 평생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터이지만 자기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나스의 한 사람의 생각으로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뒷모습만이라도 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게이쿠에 대한 감정하며 지금의 도루의 꿈하며 인간 심리의 미묘함의 요코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로서는 다스야의 병이 가장 걱정스러웠다. 어젯밤 다스야의 일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아마 여름방학 동안에는 찾아오지 않을 거다. 안심해라. 게이조조차도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다스코가 크게 몸을 뒤척였다. 아직 새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도루도 다스야도 자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 요코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은 채 요코는 다스코의 조용한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어젯밤 도루와 게이조가 돌아가고 나서 두 사람이 잠자리에 든 것은 10시가 지나서였다. 요코, 살아있다는 것은 허무한 이야기야. 다스코가 사무치 어조로 말했다. 뜻하지 않았던 말에 요코는 다스코 쪽으로 몸을 돌려 그녀를 보며 말했다. 아줌마도 허무해요? 무용이 있고 친구가 많아서 무척 즐거워 보이는데? 내가 허무하다고 말하니까 이상하게 들려? 물론 무용이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때도 있었어. 하지만 요코, 무용 같은 건 불꽃놀이 같은 것 아닐까? 아무리 자기 딴에는 잘 추웠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일생에 한 번뿐이고 두 번 다시 똑같이 출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그야 물론 그 이상으로 잘 출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완전히 엉망이 될 때도 있거든? 이렇게 한 번, 한 번이 불꽃놀이 같은 춤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모든 것을 걸게 되기도 하지만 역시 결국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허무한 것이 아닐까? 무용에 관한 것은 요코는 모른다. 그러나 듣고 보니 그 허무감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은 연주가나 성악가, 배우들에게도 공통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도라고 하잖아요, 아줌마? 한순간에 허무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건 부정하지 않지만 예도라든가 예술이라는 것도 결국은 허무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하지만 아줌마에게는 찬오마에 모여드는 친구분들이 있어요. 친구 말이니? 확실히 그들은 찬오마에서 그림 얘기나 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 하지만 그들도 모두 결국은 쓸쓸하다고 할까? 허무하다고 할까?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 공연이 어깨를 비벼대며 서로의 체온으로 온기를 유지하고 있는 때가 있어. 하지만 그 어깨가 떨어지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쓸쓸함이 있는 게 아닐까?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아줌마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얘기지. 확실히 그들과는 기분이 통하고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일면이 있어. 하지만 무언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거든. 어머 말이 필요 없는 친구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하긴 그래. 아줌마는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하지만 부부라는 것도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을 것 같은 관계 아니야?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일은 정작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곧잘 헤어지기도 하는 게 아닐까? 어쨌든 아줌마는 무용이든 인간관계든 하나의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다스코는 슬슬해 보였다. 요코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다스코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커튼 사이로 새어드는 빛이 차츰 밝아지면서 마당에서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어젯밤 다스코는 옥사한 애인에 대한 일 그리고 참혹했던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들려준 뒤 다시 요코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옥사했다. 그것으로 문제는 끝나는가 하는 것을 아줌마는 늘 생각해왔어. 그 사람은 자기가 꿈꾸는 행복한 사회는 지금 당장은 오지 않는다. 그러나 틀림없이 오래되지 않아 온다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미래가 좋아진다면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까? 그를 옥사하게 만든 인간들은 옥사를 시키도록 내버려둬도 되는 것일까? 하고 늘 생각해왔어. 그래서 오랫동안 아줌마의 가슴 속에는 한이 맺혀있었어. 한이요? 아줌마에게도요? 아줌마에게도라니 요코? 나는 그 사람이 죽은 뒤 한에 의해서 지탱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정말이에요? 아줌마? 정말이지 않고. 그 외에 47의사, 죽은의 원수를 갚은 아까호의 낭인 모사나 소가 형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형제의 이야기 들어봤지? 그것과 마찬가지야. 그를 죽인 놈의 정체를 알아내고. 그래서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고 나는 젊었을 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원수를 갚는다는 건 일본에서는 미담이었거든.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따위의 말을 했다가는 목숨이 몇 개 있어도 모자랄 정도였으니까 말이야.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언젠가 어떤 소설에서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복수할 자는 바로 나다. 나는 이것을 갚으리라. 라는 말을 읽었어.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말은 진리라는 것을 직감했어.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더군.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엄정한 복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이야. 그리고 참으로 심판할 수 있는 자만이 참으로 용서할 수 있고 진정으로 복수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지. 참으로 심판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 엄청난 무게를 지닌 말이었다. 여꼬, 아줌마는 일단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심한 적도 있었어. 하지만 믿지도 않으면서 안심한다는 것은 진짜 안심이 아니거든. 요즘은 이상하게 허무한 생각만 들고네. 여꼬는 어젯밤에 그 말을 되새기면서 다스코의 자는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맞은편 방에 장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조용히 층계를 내려가는 기척이 들렸다. 여꼬는 벌써 일어난 것일까. 눈이 보이지 않는 여꼬가 위태로운 발걸음으로 층계를 내려가는 모습을 떠올리자 여꼬는 마음이 아팠다. 여꼬는 다시 눈을 감았다. 도로는 내일 곧 사뿌루로 돌아갈 것이다. 오늘은 육아원 봉사를 쉬고 도로 앞에 있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잠시 뒤 다스코가 일어났을 때 여꼬는 아직 조용히 자고 있었다. 여꼬는 이 접수구의 인편에 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여꼬는 상냥하게 응대하고 나서 시계를 보았다. 이제 10분쯤 있으면 접수는 마감이다. 8월에 들어서자 복지관계의 학생들 3, 4명이 육아원에 봉사를 하러 왔다. 여꼬는 그래서 겨우 20여일간의 봉사를 마쳤는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 쓰지구찌 병원의 접수계 여직원이 맹장염으로 입원을 했다. 여꼬는 개의조로부터 그 말을 듣고는 자진해서 이를 도로 나왔다. 예를 환자의 접수 업무라 새로 진료를 만들고 진료실을 가르쳐줄 정도의 비교적 단순한 일이어서 처음 해보는 여꼬로서는 당장 그날부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여꼬는 접수일을 맡으면서 세상에는 정말 병자도 많구나 하고 놀랐다. 그 중에서도 내과와 안과의 환자가 많았다. 내과의사는 세 사람이 있었지만 내과 환자의 대부분은 원장인 개의조에게 진찰밝기를 원했다. 쓰지구찌 병원의 딸로서 자라면서도 몸이 튼튼한 여꼬는 좀처럼 병원에 다닌 일이 없었다. 원장 선생님의 진찰을 받고 싶은데요. 이렇게 애원하듯이 말하는 할머니라도 보게 되면 아버지 개의조가 이렇게까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가 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 후에도 도루도 이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된다. 도루도 아버지를 닮아서 좋은 의사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어 여꼬는 기뻤다. 의사들에게는 낮 휴식도 식사를 할 짬도 없다는 것을 여꼬는 병원에 다니고 비로 살았다. 오전에 초진환자 접수 마감은 11시이지만 그 환자의 진찰이나 검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언제나 1시가 지나서였다. 오늘로써 사흘째의 사물을 무사히 끝낸 날 저녁 요꼬는 맹장염으로 입원한 사무원을 문병하기 위해 방을 나섰다. 목발을 집은 남자가 요꼬 앞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맞은편에서 안대를 한 여자가 발을 끌듯이 하며 걸어왔다. 목발을 집은 남자를 안대를 한 여자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남자 역시 여인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을 뿐이다.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경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환자와 한쪽 팔이 없는 환자 사이에서도 그러한 전경은 마찬가지였다. 자기와 똑같은 상태의 환자를 만났을 때만 서로의 표정이 움직이고 또는 다가가서 말을 거는 일이 있었다. 다리를 앓고 있는 환자는 다리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 눈을 앓고 있는 환자는 눈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았다. 그런 환자들 사이를 요꼬는 어쩐지 어깨가 움츠러드는 기분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 뒤에서 누가 가볍게 어깨를 쳤다. 어때요? 많이 익숙해졌어? 뒤를 돌아보자 브라이가 흰 가운에 주머니에 한쪽 손을 치른 채 서 있었다. 흰옷을 입은 브라이는 여느 때보다도 훌륭해 보였다. 그것은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나이의 얼굴이었다. 덕분에 조금 익숙해졌어요. 조금 저쪽에 매점이 있었다. 요꼬는 그곳에서 무언가 의문품을 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10분쯤 시간이 있을까? 네, 10분쯤이라면. 그럼 밖에 벤치로 나갈까? 무라이를 매정하게 뿌리칠 이유도 없었다. 흐린 하늘 아래에서 잔디밭에 녹색이 가라앉아 보이고 무더우이는 옥에도 마찬가지였다. 더욱 예뻐졌군. 어머니를 쏙 닮았어. 벤치에 앉자마자 무라이가 말했다. 나스에를 닮았을 까닭이 없다고 요꼬가 생각했을 때 무라이가 계속해서 말했다. 요꼬의 어머니는 멋진 분이더군. 지난번에 처음 만났지만. 참 그렇지. 요꼬양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 하지만 어머니가 왔었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테지. 간호원 네다섯 명이 두 사람 쪽을 보면서 잔디밭을 가로질러 갔다. 요꼬는 무라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오다루 사람이라지.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묻는 무라이의 얼굴은 이미 일에 충실한 사나이의 얼굴은 아니었다. 요꼬는 미스이라는 이름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요꼬도 모르던가? 잠자코 있는 요꼬에게 무라이는 계속했다. 요꼬양은 그분의 애라는 것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지? 무라이 선생님, 미안하지만 대답하고 싶지 않은 말들 뿐이라 곤란하군요. 요꼬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 함구령이 내려진 모양이지? 아무도 함구령 같은 것은 내리지 않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어째서지? 요꼬양도 이제는 어린이가 아닐 텐데 자기의 일을 객관적으로 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선생님은 어째서 오다루의 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요꼬는 맑은 눈동자를 조용히 무라이에게로 돌렸다. 너무 아름다운 분이었기 때문이야. 남자는 아름다운 여자의 정체를 알고 싶어하는 법이거든. 내가 요꼬를 화나게 했는가? 무라이는 희주기직 웃으며 말했다. 도로군과 요꼬양의 장례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요꼬의 얼굴을 조심스레 살폈다. 그러나 요꼬는 계속 잠자코 있었다. 역시 3대째 스지그치 병원장은 도로군이 되는 건가? 지금 무라이는 부원장이었다. 요꼬는 검게 흐린 하늘을 보면서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으로 벤치에 앉아있었다. 도로군은 이상하게 상대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따르지 않았어요. 왠지 알아요? 무라이는 요꼬를 난차하게 만들어 놓고 재미있어 하는 눈치였다. 아니요, 몰라요. 이유는 원장님 사모님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무라이는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웃었다. 요꼬는 고개를 숙였다. 발밑에 조그만 민들레꽃 한 송이가 피어있었다. 원장님 사모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어째서죠?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무라이는 요꼬를 견눈질러 흘겨보며 말했다. 아니, 사나이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여자는 모두 나쁜 여자거든. 요꼬양의 저쪽 어머니는 좀 더 나쁜 여자가 아닐까 몰라? 요꼬양도 그런 의미에서 나쁜 여자의 부류에 속하지. 무라이는 요꼬가 대답을 하지 않는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꽤 무덥군. 쏘나기라도 한 차례 오려나. 긴 다리를 크게 바꿔 포개며 말했다. 날마다 원장님하고 함께 출근한다면서? 그는 요꼬를 보았다. 네. 원장님도 나쁜 기분은 아니겠는걸? 이렇게 예쁜 아가씨하고 병원에 나온다는 것은? 그런데 지난번 어머니의 일에 대해서 요꼬양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요꼬는 잔디밭을 걸어오고 있는 네글리제 차림의 환자에게 시선을 주었다. 자기를 길러주지 않은 어머니란 미운 존재겠지? 무라이의 목소리가 문득 절실해졌다. 요꼬는 놀라며 무라이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말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어린이는 낳아준 부모 밑에 있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렇군. 어린이의 권리라. 그는 뒤꿈치로 톡톡 벤치에 다리를 치면서 말했다. 실컷 원망해야 해. 자식을 낳아놓고 기르지 않는 부모는 모두 나쁘니까. 뭐니뭐니 해도 자기 의지의 행위니까. 하지만 사람을 원망한다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그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하세요? 선생님은? 삿보르에서 살고 있을 무라이의 딸들을 생각하며 요꼬는 말했다. 알고 싶지 않은 걸. 무라이는 조금 우울한 듯이 머리를 쓸어올렸다. 원망을 당하는 부모보다 원망하는 자식 쪽이 더 괴로워요. 어렸을 때부터 매일이 우울할 거예요. 자기의 인생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건데. 인생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무라이는 씁쓸하게 웃고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게이조와 요꼬는 병원 문을 나섰다. 길 왼쪽에 시장, 과일 가게, 라면집 등이 늘어서 있었다. 쓰지그지 병원의 환자나 문병객에게 유지되고 있는 가게들이었다. 원장 선생님, 지금 돌아가십니까?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은데요? 가게 앞에 나와 있던 과일집 주인이 말했다. 그렇군요. 한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올 때도 됐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거부스름해진 바나나가 진열에 지어 있는 가게 앞을 지나쳤다. 동쪽 한 군데만 푸른 하늘이 조금 얼굴을 내밀고 있을 뿐 온통 무거운 먹구름이 뒤덮고 있었다. 정말 비가 올지도 모르겠다. 택시를 잡을까? 전 걷고 싶어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이 즐거워서 병원에 나오고 있는걸요? 게이조는 그런 말을 듣고 요꼬에게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게이조로서도 매일 요꼬와 걸을 수 있는 것은 큰 기쁨이었다. 그럼 걸을까? 게이조는 기쁨을 억제하면서 말했다. 한 마장쯤 걷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200미터쯤 저편에 벌써 가구라교가 보인다. 집까지는 대략 2킬로가량의 거리였다. 아까 무라이군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던 것 같던데. 어머, 보고 계셨어요? 응, 원장실에서 내다보이니까. 요꼬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게이조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았는데. 도와주다니. 그가 뭐라고 했니? 뭐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무라이 선생님도 오다루의 어머니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뭐? 그런 소리를 너에게 했어? 어머니가 미울 테지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 몰상식한 사나이로군. 게이조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무라이 선생님은 자기 애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의 일? 무라이군이 말이냐? 그래요. 역시 마음이 걸리는 모양이에요. 애를 낳아놓고 기르지 않는 부모는 나쁘다면서 자신을 나무라고 계셨어요. 허, 무라이군이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럴 정도라면 원상으로 되돌리면 될 텐데. 게이조로서는 무라이가 요코의 마음을 끌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참, 저 이 집에다 제 브라우스를 맡겨놓았어요. 잠깐 기다려주시겠어요? 요코는 스가의 세탁소라고 씌어있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가구라교 아래에는 한 무더기의 집이 있었다. 추베츠강의 넓은 강변에 세워진 집들이었다. 요코는 이곳을 내려다볼 때마다 나스에게 목이 재어지던 어린 시절이 되살아났다. 느닷없이 목이 졸려진 공포에 떨면서 요코는 책가방을 맨 채 다스코에 집으로 가던 도중 이 강변의 집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본 기억이 있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내려다본 그날의 감정이 이 집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평소에는 버스를 타고 지나가던 길이었지만 이 며칠 동안은 게이조와 둘이 걸어서 지나갔다. 목을 졸린 일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을 한 적이 없다. 요코는 불현듯 걸음을 멈추고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왜 그러지? 저 지난번에 다스코 아줌마가 산다는 것은 허무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생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은 누구나 가슴 속에 묻고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요코는 딴소리를 했다. 허, 다스코 씨가? 무용도 허무하고 친구들과의 사귐도 어딘가 허무하다고 하던 다스코의 말을 요코는 게이조에게 일러주었다. 아줌마는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는 복수가 사는 보람이었고 어떤 때는 무용이 사는 보람이었다. 육각고의 눈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또한 사는 보람이었다. 하지만 모두 일시적인 것일 뿐 평생에 사는 보람은 아니었다고요. 그렇군. 과연 아버지 생각도 마찬가지다. 앞에 보이는 산들이 검은수름한 녹색을 드러내며 차츰 가까이 다가왔다. 전 아줌마 많은 충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많은 친구분이 계시고 하지만 친구가 아무리 말아도 소용이 없댔어요. 정말로 해야 할 말은 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럴지도 모르겠군. 게이조는 다깝기를 생각했다. 두 사람은 특별하게 무슨 얘기를 한 적은 없었다. 어쩐지 아무 말을 안 해도 서로의 기분이 통하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과연 중요한 일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 어떤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었다. 요코의 일만 하더라도 사회시의 딸이라고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요코의 일뿐이 아니다.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다깝기는 무엇 한 가지도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오랫동안 다깝기가 독신으로 지내온 이유조차도 게이조는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서도 다깝기라는 사람에게는 안심을 하고 있었다. 그 안심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요코가 자살을 시도했을 때 알았을 터인데도 다깝기를 믿는 게이조의 마음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다. 그 친구는 좋은 사람이야. 역시 게이조는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요코에게는 친구가 적은 것 같더구나. 가꾸라 다리를 지나 완만한 언덕길을 천천히 내려가면서 게이조가 말했다. 요코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애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많았다. 동급생뿐이 아니라 하급생이나 상급생으로부터도 요코는 편지를 받는 등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요코는 친밀해지더라도 가정의 일은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었다.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려면 자기가 양열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나세를 비난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친밀해지면 친구는 집으로 찾아온다. 요코는 친구를 집에 들여놓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나세는 결코 요코의 친구를 기분 좋게 대해줄 사람이 아니었다. 요코는 애써 친한 친구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다. 그것은 요코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쓸쓸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요코도 마음 놓고 친해질 수 있는 준꼬를 얻었다. 친구 얘기가 났으니 말인데 그 뒤 그 준꼬라는 애에게는 답장을 써 보냈니? 보냈어요. 어제 또 혜신이 왔어요. 그 편지를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후두구두 큰 빗방울이 도로에 떨어졌다. 아 안되겠다.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 빈 차가 오지 않았다. 비는 순식간에 도로를 적시기 시작했다. 마침 잘됐다. 시청 건물에서 피를 피하자. 게이조는 요코의 손을 꽉 잡고 바로 옆에 있는 시청 청사로 뛰어갔다. 신축된 지 얼마 뒤지 않은 청사였다. 비는 두 사람이 피하기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듯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퍼부어 하얀 물보라를 뿜으면서 청사의 콘크리트 바닥을 때렸다. 무더위가 일시에 가시는 듯한 호쾌한 비였다. 걷자고 해서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 게이조는 다정하게 말했다. 문득 이 시청에 요코의 출생신고를 하러 왔을 때 일이 생각났다. 신고를 할까 말까 하고 게이조는 이 청사 앞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었다. 당시 이 청사는 낡은 목조 건물이었다. 사이시의 딸을 자기의 친자로서 입적시키는 괴로움이 새삼 가슴속에 되살아났다. 지금에 와서는 어리석은 고민이었다고 생각되지만 당시로서는 심각한 고민이었다. 아마 그때 무라이가 말을 걸어왔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청사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았다. 그때 무라이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입적을 시키지 않고 그냥 돌아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까지 거부감을 느꼈던 요코와 이렇게 비를 긋고 있는 것조차 즐거운 지금의 자기를 게이조는 절실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맞은편 가게의 첨화 밑에서도 몇 사람인가 비를 긋고 있었다. 게이조는 비를 막고 있는 화단에 마리골드를 바라보고 있었다. 중고라는 애의 부모를 만나 본 적이 구름이 흩어져서 푸른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미의 강은 조금 흐려 있었다. 이 제방을 곧바로 7,8 마장쯤 걸어가면 쓰지구찌가의 디켠에 있는 시범님으로 들어선다. 조금 돌아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게이조가 좋아하는 코스였다. 한 번 중고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닭갓기의 아저씨와 비슷한 유쾌한 분이에요. 농담을 고찰하시고 어머니도 부처 명랑한 분이었어요. 그래? 자기들 부부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요코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자기들 부부는 얼핏 보기에 평온한 것 같지만 결코 명랑하지는 못했다. 서로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불평과 증오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지금 준고의 부모에 대한 인상을 듣고 명랑 이라는 것은 큰 미덕 이라고 생각했다. 제방길에는 군데군데 하늘을 비치고 있는 물 웅덩이가 있었다. 그 아가씨도 행복한 결혼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도루를 연마하고 있는 준고를 생각하자 게이조의 마음은 착잡해져 왔다. 그러게 말 그러게 말이에요. 착잡한 마음은 요코도 마찬가지였다. 준고는 도루와 결혼을 할 수 있다면 행복 하는지도 모른다. 요코를 사이시의 딸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결혼을 하려고 했던 도루였다. 준고가 사이시의 딸이라는 것은 도루에게 있어서 큰 장애는 아니다. 하지만 도루만은 단념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 도루보다 좋은 청년은 얼마든지 나타날 테니까 하지만 요코는 뭐라고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게이조는 멈춰서서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강물은 속구치듯이 출렁거리면서 흘러가고 있었다. 넓은 강변에는 온통 여름풀이 우거져 있다. 옛날 이 일대는 깊은 덤불과 숲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말했다. 요코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쉬운 것이지만 반면에 바꾸려고 해도 좀처럼 바꿀 수 없는 끈질긴 면도 있는 법이란다. 자연계 같으면 나무를 베고 주택을 지으면 곧 모습은 달라진다. 그러나 요코에 대한 도루의 마음은 바꾸려고 해도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이다. 또는 나스에 대한 무라이의 마음에도 그와 비슷한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무라이에 대한 자기의 역겨운 마음도 평생 바뀌지 않고 끝날는지 모른다. 어머 아버지 닭의 장풀이에요? 요코가 쭈그리고 앉은 옆에 비에 젖은 파란 닭의 장풀 두세 포기가 풀숲 속에 가련하게 피어있었다. 게이조가 소년 시절에 곧잘 꺾곤 하던 꽃이었다. 역시 자연계 쪽이 더 변하지 않는 걸까? 게이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머 개구리예요 요코! 중고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낮 개구리가 소나무 쪽에서 나른한 소리로 울고 있었다. 둥글고 귀여운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개구리 소리를 듣고 있는 중고를 게이조는 감기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상쾌한 바람이 숲속을 이따금씩 지나갔다. 어젯밤 게이조는 무심히 받은 전화에서 중고의 목소리를 듣고 놀랐다. 요코는 마침 목욕 중이었다. 부모와 점원들과 함께 텐님교의 일박여행을 하게 되었지만 자기만은 요코에게 들고 싶다는 중고의 전화였다. 게이조는 애써 타연하게 응대하려고 했지만 수화기를 놓고 나니까 목이 바싹 말라있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한동안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병원 근무는 오전뿐이었으나 그 사이에도 뒤숭숭해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이번에야말로 영락없는 사이시의 딸이 찾아오는 것이다. 게이조는 이십여 년 전 영화원으로부터 요코를 맞아들일 때 그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고뇌를 상기했다. 그러나 지금 준꼴을 맞이하는 게이조의 심정은 그때와는 전혀 달랐다. 자기 자식을 죽인 범인의 딸을 맞이한다기보다는 불행한 한 아가씨를 맞이한다는 심정이었다. 집 근처에서 개구리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정말 부러워요. 우리 집은 자동차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저쪽 독일 가뭄비나무 숲에서는 산 비둘기가 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아저씨? 야 신난다. 준꼴은 뛸 듯이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 온몸으로 기뻐하는 준꼴을 보며 게이조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지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숲속의 제방으로 올라갔다. 노랗고 큰 뚝감자의 꽃이 제방 아래를 메우고 경사면에는 달맞이 꽃과 레드 클로버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요코의 집은 좋은 곳에 있군요. 매일 이 숲속을 산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미가 짧게 신표를 찍으면서 울고 거기에 화답하듯이 풀 속에서 여치가 울고 있었다.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제방 위에 서 있는 준꼴을 보면서 게이조는 이 길을 사이시에게 끌려서 걸어간 루리꼴을 생각했다. 이 길에 지금 자기가 사이시의 딸과 함께 서 있는 것이다. 동쪽 하늘에 뭉개구름이 떠있었다. 뜨거운 햇살 속에도 어딘가 가을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게이조는 문득 시간을 초월한 곳에 자기가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백일몽 그런 그런 말을 생각했을 생각했을 때 스트로브 소나무 밑을 바쁜 걸음으로 제방을 향해 오고 있는 나세 를 발견하고 게이조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설마 준꼴가 누구라는 것을 눈치챘을 까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세가 제방에 올라올 때까지 게이조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싫어요 그런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시는 건 게이조의 옆에까지 온 나세가 방긋이 웃었다. 아니 급한 환자라도 있는가 해서 저도 준꼬양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요. 어머 기뻐요 아주머니도 함께 어울려 주시니 준꼬는 곧 나세의 손을 잡고 두세 번 반가운 듯이 흔들었다. 게이조나 요고가 산책을 나설 때도 나세는 좀처럼 따라 나서는 일이 없었다. 나세 역시 준꼬의 구김살 없는 명랑한 성격에 마음이 끌린 것이 틀림없었다. 아까 병원에서 게이조가 돌아왔을 때 이미 준꼬는 나세와 허물없이 터놓고 즐거운 듯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산비들기가 있는 숲에도 들어가 보고 싶어요. 준꼬는 그렇게 말하며 나세의 손을 잡은 채 독일 가문비나무의 숲쪽으로 내려갔다. 요꼬가 불안한 듯이 게이조에게 속삭였다. 어머니에게 준꼬에 대해서 알려드리지 않아도 될까요? 어째서? 알렸다간 큰일 난다. 하지만 루리꼬 언니에 대한 얘기를 어머니는 하실지도 몰라요. 설마 어머니는 남들 앞에서도 별로 루리꼬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확실히 지금까지 나세에는 남들 앞에서 루리꼬의 일을 화재로 삼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루리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지역을 얘기하는 일인 것이다. 무라이와 단둘이 있고 싶어서 루리꼬를 밖으로 내보낸 일은 나세에게 있어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일 것이다. 설마 중고에게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게이조는 문득 불안해져서 급히 나세와 중고의 뒤를 따랐다. 독일 가뭄비나무의 숲속은 나뭇가지가 하늘을 가려서 어둑어둑하고 오늘은 아이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용히 서 있는 나무들의 줄기에는 푸른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이끼가 돋아있었고 나무뿌리가 정맥처럼 새끼리에 떠올라 있었다.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게이조에게는 생각되었다. 정말 멋져요 욕구 정적 속에서 나세와 같이 서성거리고 있던 중고가 들뜬 소리를 지르며 뒤돌아보았다. 조용하고 좋죠? 좋아요. 그리고 이 나무에서니 대나무처럼 꽃바로 뻗어있는 게 정말 멋이 있어요. 이곳에서 꼼짝 않고 반나절쯤 있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이 숲은 어두워서 조금 무서운 나세가 말을 하려는데 저만치에 있는 나무 위로 무엇인가가 기어오르는 기척이 났다. 오 다람쥐로군 저길 봐요. 게이조가 손으로 가리켰다. 다람쥐는 한순간 큰 꼬리를 줄기에 꽉 누른 채 동작을 멈추고 게이조 일행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나 다시 재빨리 기어올라 가지 끝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다람쥐까지 있군요. 주운 꼬는 가지 끝을 쳐다보면서 감탄했다. 다람쥐는 나도 좀처럼 본 적이 없어요. 이 숲속에는 별로 온 적이 없어서. 어머 어째서요 아주머니 이렇게 멋진 숲인데 이 숲은 어둡잖아요. 게다가 나스에는 머뭇거렸다. 게이조는 바싹 긴장하여 나스의 얼굴을 보다가 말했다. 집사람은 바깥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집안에서 청소하거나 요리를 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기를 좋아하지. 어머 아주머니는 훌륭한 주부시군요. 어머니는 요리 솜씨가 뛰어나셔. 부러워요 요코 매일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일단은 나스의 입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게이조의 가슴은 한참 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어머 오디가 열렸어요 여보 그렇군 어렸을 땐 참 많이 먹었는데 어떤 맛인가요 아저씨 달짝지근한 맛이지 증꼬는 손을 뻗쳐 까만 열매를 하나 따서는 입에 넣었다. 정말 달콤하네요. 어쩐지 먼 옛날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맛이에요. 그렇겠지 먼 옛날에 먹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지 자기는 먹지 않았더라도 옛날 사람들은 먹어온 맛이거든. 게이조는 될 수만 있으면 강변에 나가지 않고 되돌아가고 싶었다. 루리꼬가 살해된 강변을 차마 준꼬에게 보일 수는 없었다. 이 시범님을 보여주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준꼬가 숲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왜 말리지 않았을까 하고 게이조는 조금 뉘우치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뒤 견해 있는 숲을 보고 싶다는 준꼬를 말릴만한 이유도 없었다. 아니 우선 집에 찾아오는 것을 거절했어야 했다. 준꼬의 전화에 놀란 나머지 꼭 들느라고 선뜻 대답한 것도 후회가 되었다. 요꼬는 공교롭게도 여행 중이라는 말로 깨끗이 거절한 것이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쨌든 루리꼬는 준꼬의 아버지에게 살해된 것이다. 그러한 집에 모른 채 하고 그 딸을 맞이하는 것은 그야말로 잔인한 일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제 그만 돌아가지. 어머 강해까지 나가봐요. 독가치닭개가 보여서 무척 아름다워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스의 말이었다. 독가치닭개는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으나 완만하게 구비쳐 흐르는 미에이강의 물줄기가 8월의 8월의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서 아름다웠다. 건너편에 보이는 이노사와 산에 짙은 녹색과 그 위에 뭉개구름의 하얀 빛깔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강하류에서 낚시를 들이고 있는 사람이 모습이 정물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즐거운 듯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나스에와 준꼬의 뒷모습을 보며 게이조는 가슴이 아팠다. 나스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준꼬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것은 지난 날의 나스에와 요코의 모습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준꼬양은 형제분이 어떻게 되죠? 전 애동딸이에요. 요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껏 밝게 자랐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준꼬는 익살스럽게 말하고 토실토실한 볼에 보조개를 지어보였다. 요코는 흘끗 게이조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좋은 아가씨와 친구가 되어서 요코는 좋겠구나. 그래요. 정말 소중한 친구예요. 어머 저야말로 요코 덕분에 즐거운걸요. 요코는 남의 추문이나 험담을 일체 입에 담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여자친구는 처음이에요. 어머 큰일이네요. 너무 칭찬을 해주니. 이렇게 좋은 아버지와 어머님걸요. 요코도 훌륭한 게 당연한 일이에요. 나스의 눈에 퍼트 그림자가 스치는 것을 게이조는 보았다. 준꼬양의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요?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그렇죠 여보? 응 만나보고 싶군. 게이조는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명랑한 분들이에요. 훌륭하셔요. 어머 요코 들국화가 많이 피어있네요. 강변의 숲속에서 연보랏빛 들국화가 바람에 한들거리고 있었다. 그렇군요. 난 들국화를 좋아해요. 나도 그래요. 들국화의 무덤이라는 이토사찌오의 소설을 읽은 뒤부터 좋아하게 되었어요. 들국화의 무덤은 나도 읽었어요. 어머 싸리꽃도 있군요. 아 여보 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스에가 허리를 굽히고 들국화 꽃을 꺾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무엇 하시게요? 중고도 함께 꺾으면서 물었다. 저 쪽에 강변 자갈밭이 보이죠? 나스에가 상류 쪽에 넓은 강변을 가리켰다. 게이조와 욕구는 순간 얼굴빛이 달라졌다. 저 강변으로 가려고요. 그곳에서 내 딸이 죽었어요. 중고양 여보 난 이 들국화를 루리꼬가 죽은 저곳에 갖다 놓고 싶어요. 나스에는 게이조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어머 이 강에서 죽었군요. 가엾어라. 들국화를 꺾고 있던 준고가 손을 멈추었다.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익사라든가 하는 그런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여보 남을 아는 듯한 게이조의 목소리에 나스에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 소리로 부르지 않아도 잘 들려요. 여보 게이조의 곤혹스러워하는 얼굴을 중고는 지그시 바라보았다. 처음 찾아온 손님에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게이조는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하지만 준고양은 요코의 친한 친구인걸요. 단순히 초대한 손님과는 달라요.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게이조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여보 게이조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스에를 바라보았다. 자 준고양 강변 자갈밭으로 가요. 나스에는 들국화를 가슴에 안고 앞장을 섰다. 강변의 조리떼 대나무숲에 한 사람쯤 빠져나갈 만한 새끼리 다 있었다. 나스에디에 게이조가 따르고 요코가 맨 뒤에 섰다. 그만큼 강한 목소리로 말렸으니까 나스에도 더 이상 루리코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게이조는 역시 불안했다. 요코 고개를 숙이고 게이조를 뒤따르던 준고가 멈춰섰다. 왜요 준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는 욕구를 준고는 잠시 쳐다보았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네 사람은 강변으로 내려갔다. 넓은 자갈밭 튀었다. 여보 이 근처였죠? 음 좀 더 앞쪽이라고 생각되었다. 게이조는 적당히 끄덕였다. 나스에는 허리를 구부려 들국화 다발을 살며시 자갈밭에 놓았다. 준고도 마찬가지로 들국화를 놓았다. 요코는 싸리꽃을 손에 든 채 잔뜩 일그러진 게이조의 얼굴을 보았다. 루리코는 가엾어요. 이곳에 엎드러져서 죽어있었던 것이 마치 어제 일 같아요. 누구 얘기를 할 것도 없이 나스에는 말했다. 불과 세 살짜리 아예 목을 조르다니 사이시라는 사나이는 정말 지독한 짓을 했어요. 눈 깜짝할 새도 없었다. 게이조의 몸은 빳빳이 굳어졌다. 준고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얘졌다. 어머 어떻게 됐어요? 준고양 얼굴색이 놀란 나스에가 준고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갈밭에 놓여진 들국칼을 준고는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준고양 다시 나스에가 불렀을 때 준고는 허물어지듯 그 자리에 쓰러졌다. 여보 빨리 봐주세요. 준고 옆에 쭈그리고 앉은 나스에가 두려움에 찬 눈으로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게이조는 물끄러미 준고를 바라본 채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준고 미안해요. 요코의 얼굴도 창백했다. 준고의 공허한 눈이 움직이지 않았다. 미안해요. 어머니 준고양은 나스에는 아직도 사태를 판단할 수 없었다. 준고가 사이시의 딸이라는 상상조차 못하는 나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요코 대체 어떻게 된 거니 저 요코의 눈이 허공을 헤맸다. 그 뒤에 침묵이 게이조에게는 너무 길었다. 이윽고 준고의 입술이 가냘프게 움직였다. 용서하세요. 루리코 양을 죽인 것은 제 아버지예요. 나스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전 사이시 스지호의 딸이에요. 말을 마치자마자 준고는 자갈밭의 얼굴을 파묻었다. 뭐? 사이시에? 깜짝 놀란 나스의 표정을 게이조는 선체로 내려다보았다. 요코가 준고의 등에 손을 얹고 뭐라고 말하고 있었다. 게이조는 몹쓸 꿈을 꾸고 있는 듯한 심정이었다. 두뇌e 작용이 모두 정지된 것 같은 상태 이런 느낌이 언젠가도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이 강변에서 였다. 루리코의 시체를 무릎에 안고 이 자갈밭에 털썩 주저앉아 있던 20년 전과 비슷한 심정이었다. 준고가 얼굴을 들었다. 저를 원하시는 대로 버려 주세요. 제 아버지의 죄를 저는 사과하고 싶은 게이조는 후딱 정신을 차렸다. 자갈밭에 놓인 들국화가 바람에 가냘프게 하늘거리고 있었다. 하늘거리고 하늘거리고 사냥거리고 하늘거리고 홈페이지 감사합니다.